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으면 특고압차단기와 저압차단기의 종류를 각각 나누어서 기술을 해라라는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고압차단기 있고요. 그 다음 저압용차단기가 있겠죠. 그때 약호와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G12죠. G12는 우리가 가스차단기다라고 합니다. 가스차단기. 그 다음에 우리 흔한 거 하나 더 있죠. V12.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단기가 V12다라고 했었고 얘는 뭐예요? 진공차단기다. 차단기라는 글자는 이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또 있죠. 52. 52 해도 여러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 차단기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저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정답을 한번 적어보고요. 나머지도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께서 저압용에서 사용하는 차단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ACB죠. ABB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ABB는 공기차단기가 돼요. 그래서 저압용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ACB다라는 거죠. 이거 명칭이 우리말 명칭이 기중차단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MCCB. MCCB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다. 여러분들 이 MCCB가 정식 명칭이 맞고요. 우리가 MCCB하고 NFB하고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표준 MCCB 약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세 가지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ELCB 해서 누전차단기도 대표적인 저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재를 하셨다면 정답이 됩니다. 물론 얘와 얘 말고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차단기는 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취지 살려서 가장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답을 달아봤어요. 혹시 여기 보시면 저압에서 지금 얘들 말고 다른 거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저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M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이거 O예요. 그죠? 전자 개폐기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약호와 명칭을 이렇게 쓰셨어도 여러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보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 문제는 전력표지의 정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통 전압이 있고 각각 빈칸의 전압을 채워 놓는 건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공층 전압이, 개통 전압이 6.6kV예요. 이랬을 때 퓨즈의 정격 전압은 6.9 또는 7.5이죠. 내선 규정에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고요. 또는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 시험에서 여러분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6.9만 쓰셔도 되고 또는 7.5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둘 다 적으셔도 정답으로 될 거고요. 자, 13.2일 때는 최대 설계 전압이 얼마다? 15.5다. 여러분 어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암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2.2 또는 2.2나일 때는 퓨즈 전격 전압 23kV이다. 그 다음에 66 보도록 할게요. 자, 6.6일 때는 최대 설계 전압이 얼마다? 72.5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일 때는 퓨즈의 전격. 여기서 퓨즈는 여러분 파워 퓨즈, 전력 퓨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기입하셨다면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다소 좀 어려웠던 문제죠. 왜 어렵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는 많이 연습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신 것이 정상입니다. 네 번째 보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기본적인 기준 용량과 차단계, 정격 차단 용량을 계산해서 선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 교재에 나와 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고 숫자만 약간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 잔압이 6,600V래요. 아하, VR이 6,600V다. 그 다음에 전설로의 퍼센트 인피런스가 60.5%라고 합니다. 약간 여러분 이 수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시험 보신 우리 수원 선생님께서 60.5%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 60.5%로 기재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수선점의 삼상단락전류가 7,000A다. 실질적으로 단락전류가 기지값이에요. 단락전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단락전류 IS는 얼마다? 7,000A다 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 용량과 그 다음에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송전단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선로가 있을 거예요. 이 송전설로의 퍼센트 인피런스가 60.5%다 이런 이야기고 여기에 오른쪽에는 수전단이 있겠죠. 근데 수전점에서 이렇게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단락전류가 흐를 텐데 그 단락전류가 몇 Amp가 흐른다? 7,000A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겠죠. 아하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기준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럼 기준 용량 구하는 공식 Pn은 루트 3에 곱하기 V에 곱하기 In이다. 여기에서 V는 뭐예요? 공칭 전압이죠. 수전단의 전압이 얼마 좋냐면 6,600V 줬어요. 그래서 6,600V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In, 정격 전류 또는 기준 전류라고 하죠. 자, 이러한 기준 전류를 구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다. 그럼 기준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께서 퍼센트 인피런스를 구하는 공식 Is는 퍼센트 인피런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In이다. 바로 이 In이 여기 있는 In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가볍게 우리가 I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In만 냄비해놓고 모두 다 이왕해서 풀면 돼요. 그럼 퍼센트 인피런스는 문제에서 얼마 줬어요? 60.5% 줬고요. 그 다음에 단락 전류 7,000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로 나눠?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4,235A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기 같이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이 값을 그대로 이 In에다가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준용량을 메가볼트암페아 단위를 메가볼트암페아로 한다는 것은 여기다 곱하기 끝에다가 몇 승 해줘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준용량을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48.41 메가볼트암페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기 바르게 입력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48.41 양가로 1번 문제가 풀렸고 양가로 2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2번은 차단용량을 구하라라는 즉 차단기의 차단용량을 구해서 이 표에서 마지막에 선정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문제 푸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락용량 PS는 루트3에 곱하기 V 곱하기 IS 이 공식 위에서 풀 수 있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루트3에다가 여기서 V는 공칭전압이죠. 공칭전압 문제에서 6,600V 줬고요. 단락전류 7,000A 줬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볼트암페아로 해주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할게요. 그러면 이 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 80.02 메가볼트암페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산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표에서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하시면 되는데 얘보다 큰 거. 그래서 100메가볼트암페아를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죠.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여러분 이렇게 푸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PS는 선생님 퍼센트 인피런스 줬으니까 퍼센트 인피런스 넣고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까? 되죠? 퍼센트 인피런스 60.5% 줬고요.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 PN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PN이 바로 기준 용량 또는 정격 용량인데 그것을 우리가 양가로 1번에서 위에서 구했어요. 그 구한값이 얼마였냐? 48.41 메가볼트암페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숫자를 대입해서 푸셔도 80.02가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면 100메가볼트암페아가 나온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하나 더 있죠.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 PS는 루트 3에 곱하기 VN에 곱하기 IS다. 자 여기에서 제가 VN이다 라고 적었는데 이 VN은 차단기의 정격 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공층 전압이 6600인 선로에서 차단기의 정격 전압은 7200V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7200을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 7000암페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메가로 환산하기 해서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 나오냐? 87.29 자 87. 자 얼마 얼마라 할게요. 이 값을 기준해서 여러분께서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시면은 똑같이 100메가 볼트 암페아가 나옵니다. 어떻게 풀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금속관 부품에 관한 그 명칭을 쓰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8개 정도에 되는 부품명을 쓰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딱히 강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그 명칭을 암기를 하시는 문제였으니 정답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크노트, 그 다음에 부싱, 그 다음에 커플링, 새들, 그 다음에 노멀밴드, 그 다음에 링리듀서 여러분 링리듀우서 이렇게 써있는데 여러분 링리듀우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가 있고요. 아웃렛 박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같은 명칭이 오니 한번 정답만 가볍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